런던에 옴닉이 거주할 새 건물을 짓는 일은 인간과 로봇 공존의 첫걸음이 되었어야 했지.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옴닉 극단주의 단체인 널 섹터가 왕의 길을 습격했거든. 도시는 순식간에 점령당했어. 수백명이 죽고 수천명이 추방됐지. 이제 놈들은 남은 생존자들을 찾고 있어. 이게 인간과 옴닉 사이의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몰라.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돼. 우리 쓴 사령관님은 런던을 구하려고 우릴 파견했어. 이게 내 첫 임무야. 내 고향을 지킬 유... 몰이 씁니다. 이번 임무는 왕이길 해방합니다. 우리 모두 우주와 하나가 되어있지. 우리는 시계탑 근처에 공부해 화물을 밟을 수 있는 곳으로 수납하거든. 경고가 잇따라! 도움말고 있습니다. 경고가 잇따라! 경고! 도움말고. 경고, 여전히 이동되었습니다. 4-5-5-5-6-3가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도망간다 경고는 전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속양이 진다 도움말이 도움말! 나의 덕분에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고. 이제 도착할 것 같습니다. 경고 – 공격을 지켜보내야 합니다. 더carbon 합류하십시오. 중간에 장압하는 중간에 상승하자 중간에 장압하는 중간에 상승하자 상승하는 중간에 상승하자 도움말! 경고! 목표 9000원 공격을 배치하도록 하십시오 목표 2. 기타야 1.2.1 정신월드 그리스, 정신. 자체로 보상이오